얘들아 오늘 우리 남자끼리 진지하게 한잔할래? 야 누가 가봐 내가 갔다와봐 저..저기 그.. 네..네 분이서 오신.. 뭐라고요? 아 미치겠네 깔상 없어? 아 없지 얘들아 빠세 깔상 우와 최고 어떻게 4명이서 오셨으면 저희도 4명이서 왔거든요 팝석 한 번 하시겠어요? 저희끼리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얘기하러 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자기들 팀이 얘기한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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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우리 이제 뭐 할까요?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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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다 같이 게임 한 번 하시죠 게임 고마워 근데 저희 게임 잘 못하는데 에이 마시면서 배우는거지 제가 먼저 할께요 김용준이 좋아하는 해당 게임 베스킨라딘 서리 1 1 2 3 4 5 9 10 27 28 20 아 이거 아 내가 걸렸네 아 게임 못하신다 형이 엄청 잘하시는데 그러면 그거 합시다 그거 아 신난다 아 재미난다 아 더 게임 오브 데이스 17 15 10 10 17 빨렸다 아 왜 못하냐 게임 너무 잘하는데 빰 빰 빰 빰 6 7 아 걸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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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드디어 걸렸네 야 아 근데 저 술 못 마시는데 아 그럼 노래라도 해 노래 노래 노래해 노래해 저 노래도 잘 못하는데 에이 못하면 더 재밌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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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해 노래해 님은 먼 곳에 영원히 먼 곳에 망설이다가 다가 네 문만 곳에 한다고 했잖아요 빰바라빰빰